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의 시장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7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 대구 7만 5천원 상당히 사이즈 큰 겁니다 돌문어 5는 얼마에요? 예 괜찮아요 돌문어 2만 2천원 같은거죠? 그냥 꺼내놓은거지 보기 좋게 2만 2천원인데 이거 꺼내놨네요 요새 사이즈 좋습니다 돌문어 2만 2천원이면은 가격 굉장히 좋은 편에요 그 다음에 요거 도다리인데 돌도다리 같네요 요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예 킬로에 14,000원 도다리 그 다음에 요 골뱅이 2만 7천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7만원 분용이에요 핵감 다 되는거 7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낙지 2만 5천원 조금 오른편이네요 요거는 그 다음에 굴은요? 25,000원 병어? 마리에 6,000원머리 저 뒤에건 다른거에요? 다른거 같이 보여요 마리에 3,500원머리 그 다음에 요거는 뭐에요? 이거 이름이 요걸 알아요? 삼식이 요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모르실거 같아 그 다음에 요 섭은? 여기 담치라고도 하고 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개달이 왕개달이 아니 왕개달이가 아니면 대개달이요? 킬로에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3만원짜리 그 다음에 요 민원은요? 18,000원 18,000원 성당이 요새는 이제 그 다음에 요 참칠 아니 참동? 만원 킬로만원 나랑은요? 킬로 8,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혹시 알아요? 광원에 뭐 모르시면 넘어갈지 8,000원 네 고맙습니다 광원은 킬로에 8,000원 이래야 되네요 여기 우원유통이었습니다 전국수산 C6 전국수산인가? 45,000원 45,000원 박스 그 다음에 요 고등어는요? 아 고등어 45,000원 35,000원 30마리 30마리 근데 사이즈가 큰 건 아니고 선도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요? 요건 또 달라요? 아 7만원 7만원 예 요건 못할지 예 요건 얼마야? 11만원 예 아 요거 하고 가야되겠네요 18,000원 그 다음에 요 장 17,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요 삼치는요? 35,000원 35,000원 요건 나중에 갈게요 28,000원 그 다음에 단새우 35,000원 그 다음에 백조기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요 병어 요거요? 30,000원 35,000원 25,000원 25,000원 이 앞에거는요? 요건 요거 못해요 30,000원 30,000원 지고기 요거 15,000원 15,000원 그러네요 그거는 금방 갖다 놓은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저거 갈게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가요? 요 반도 있고 그러네 35,000원 35,000원 그게 7만원이라는 얘기네 요거는 예 딱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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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얼마요? 8,000원 8,000원 아 싱싱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요 통치는 아 통치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 그 다음에 농어 아 요것도 15,000원 15,000원 예 그 다음에 요 동은 6,000원 네 요 키로에 6,000원인가 가보지거는 네 꼬다리에 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거 싸지가 좋은데 지금 사장님이 바로 가져오신 것 같네요 이거 활입니다 활 빼내러 가시는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요거는 네 16,000원 16,000원 요 바로 사는거 그대로 받아 놓은 겁니다 지금 바로 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네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아 네 아 이게 오늘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갔더니 요거는 얼마에요 킹크랩 오늘 3만원 났어요 나는거 3만원 3만원 네 꽃물이 가져오신 거랍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요런거는 수율은 괜찮네요 좋네요 제가 볼 수 있는건 수율 하나 그냥 대충 요거는 얼마에요 개 아 11만원 요거 11만원 개 요거 11만원 네 지금은 예 됐어요 아 사는거 보여주실라고요 예 오늘은 꽃게가 순놈이 2,000kg 앞놈이 3,000kg 나온거 제가 본거 같아요 굉장히 괜찮네요 11만원 11,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기 꽃물이 갖다 놓은거 수율이 굉장히 좋네요 예 여기 전국살입니다 이런데서 요런거 잘 갖다 놓는거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동해안 생물대구 5마리짜리구요 5마리 3만원 저 육동오징어예요 육동오징어 육지에서 5마리짜리 5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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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오징어 남의거 생물신대라고 성대라고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요거 13,000원 13,000원 굉장히 좋네요 선도가 새우도 이거 오늘꺼야 근데 진짜 순물인거 같아요 두상자에 2만5천원 두상자에 2만5천원 그 다음에 가자미 이건 항상 제가 강조하는거에요 남념이 많이 드시라고 한상자에 만원 만원 한상자에 만원 요거 먼저 재고 침을 너무 늦게 펴가지고 못 팔았어요 살짝 남았어요 3만5천원 3만5천원 그 다음에 350갈치 6만5천원 6만5천원 요건 좋네 요건 오늘꺼잖아 그 다음에 참조기 40마리 40마리 이것도 잘 나왔어 2만5천원 2만5천원 강원도 생물원계 한상자에 1만3천원 두상자에 2만5천원 두상자에 2만5천원 두상자에 오늘껀데 약간 없어 단새우 3만원 3만원 2키로에 3만원 3만원이면 일단 단새우 가격으로 굉장히 싼겁니다 그 다음에 횟감병원 4만5천원 그냥 3만원 여기 8백짜리 3만원 괜찮네요 5백짜리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아귀 2만원 큰거 3만원 3만원 사이즈 차이입니다 남의꺼 15마리 그동안은 목발치를 살았는데 오늘 은갈치가 들어왔어 예 은갈치 한상자 15마리에 13,000원 13,000원 두상자에 2만5천원 두상자에 2만5천원 다 같은거네요 예 여기 영남학이었습니다 아 그렇군 5시 반에 진피는 예예 여기 보니까 오늘 병어 아귀는 항상 좋은거고 그 다음에 홍계가 굉장히 신선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가격이 싼데 일단 여기 뭐 이렇게 추율보다는 지금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뭐지 이거 추율이 그래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아직은 예 근데 색이 참 좋네요 여기 영남하겠습니다 만물입니다 회류 3132 만물 2.3kg 이게 하나가 80마리 있고 가격은 33,000원 33,000원 예 이 33,000원이면 지금 약 15,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대략 대략 16,000원 15,000원 그 머리네 여기 자연산 대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이즈가 아주 큰건 아니에요 자연산 그거 중에 근데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꼬막 꼬막 피꼬막 똥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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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4만원 4천원 치는거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면 되겠고 요거 병어 병어 70마리 70마리 372 21 3천원머리 21만원 여기 3천원머리라는 겁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건요 예 46미가 7만원이에요 46미 7만원 그 다음에 요거 같은건가요 요거는 43미 43미 예 저 뒤에거 같은건가요 똑같아요 아니 아니요 요거는 70마리정도 70마리정도 나오는데 22만원 요거는 다른거네 예 그리고 요거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 붕장어 그 다음에 요기 대구는 25,000원 오늘은 조기가 싸요 아 조기가 4만원으로 되어있네 엄청하기 좋아요 전도도 좋고 아 요기 4만원 키로수는 모르죠 요거 하여튼 마리수는 엄청 많네요 여기 이게 18키로나 돼요 아 이게 두 덩어리에요 네 이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상자를 두개 붙여놓은거를 이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합 아니잖아 아 이게 이합으로 되어있는거구나 내가 잘 몰라서 그러시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씌운거를 그 얘기하시는거야 네 요거 높인거 상자 요거 높인거를 이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네 여기 쭉 있고 안녕하세요 지금 갈지 요거는 얼마짜래요 요거 요거는 목포파에요 7만원 7만원 요거는 통영꺼 통영꺼 요거는 12만원 12만원 꽃게 6만원 꽃게 6만원 일단 일단 가격은 싸네요 근데 단단해 보여요 괜찮은거 같은데 6만원 꽃게가 오늘 6만원은 가격적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예 가장 좋아요 오늘 꽃게을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숫게가 2천하고 암게가 3천키로가 나왔던데 괜찮네요 요거는 완전 물개같이 보이진 않은데 물개 아니게 보이는데 괜찮네요 물개 아니지 만져가지고 여기 아까 물개라는거는 탈피 돼가지고 오래되지 않아서 살이 덜 차올라온 거를 그냥 보통 물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거 혹시 모르시면 물개라고 뭐 따로 특별한게 아닙니다 살이 덜 차올라온거에요 C13 나로드산입니다 안나가던지 아 그랬구나 아직 이게 안알려져서 그랬구나 저 장사하시는 분이 제분 아니잖아 아 장사하시는 분이구나 예 예 예 아이고 아까가 엄청 큰거 같던데 예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아직 그러네 참치욕은 얼마야 참치 7000원 7000원 kg에 그랬습니다 이 광어는요 이거는 저기네 양식 광어 칼출방 10,000원 kg에 골뱅이는요 골뱅이는요 3만원 아 이 참치 여기 회감으로 방열돼가지고 나온거구나 그래서 이게 7000원이네 이걸도 그 다음에 참담도 엄청 좋아보이네요 이건 얼마죠 12,000원 12,000원 kg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좀, 요거는 손 떨어지는거는 만원, 예 그렇네요. 이 정갱이는요? 여기 한 마리 8천원 머리? 이게 회 되는거 같네요? 이거 횟감 되는거 맞죠? 예 횟감으로 나가는 정갱이 짜이지 않네 큰겁니다. 그래서 8천원 머리 괜찮네요 저도 요런건 안해봤는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해봐야 되겠네요 대구가 3만원이면 대구시세로는 좀 괜찮아진거 같네요. 대구가 요새 상당히 높더라구요 시세가 2만원인데 가자미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 맛은 있구나 이게 지금 요 전복 이거는 몇 미 얼마짜리죠? 큰거 같아서 요건? 3만 3천원이요. 여기 11미짜리 그런거에요? 12미, 3만 3천원 예 여기 나로도입니다. 반새우 3만 5천원, 4만원, 요건 4만 5천원 요게 요렇게 좀 있는거 3만 5천원부터 4만 5천원까지로 있네요 요건 4만 5천원짜리네요 요 배부분의 까만거 요거는 알찌 보겁니다. 요게 뭐 다른거는 아니구요 여기 나로드수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수산 선호부입니다. 한번 시세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귀 간이 2만원이네요. 키로에 줄삼치 들어와요. 꽃볼락 요렇게 한번 시세에는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치 요렇게 들어와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미안합니다 대구 그 다음에 성대 볼락이 굉장히 손도 좋게 회도 가능해 보이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16,000원짜리 줄삼치 그 다음에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가 요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뭐 12,000원부터 7만 5천원 아니 요거 상자로 되어있는데 여기 12만원 7만 5천원 이렇게 들어와있네요 요거는 아귀 간 요거는 2만원짜리네요. 한 봉지가 네 대아 요거는 키로에 2만 5천원 되어있는 거래요 여기 돼지수산입니다. 뭐 성대 여기 보리새우 요런식으로 다 여기는 캐리오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웅시푸드입니다. C7 태웅시푸드 요 오늘도 변함없는 절단봉태 4천원 자세한 설명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하 요거는 1만원짜리네요 키로에 1만원짜리네요 수치입니다. 예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4만원짜리입니다. 지금 동태 아니 냉동이네요 갈치, 목포, 목갈치 예